Wasp 완판요정 유나 리베르 서미향수 언급 후 완판 유나한테 광고 하나 주세요 그게 가장 애착하는 거 하나 주세요 하늘에서 떨어질 때 안 아팠나요? 아팠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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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게 말투가 언니들 마이크 차요 이게 아니라 마이크 차요 뭐 해요 그래서 실세인 것 같아요 바다가 너무 좋아서 해군? 잘 어울린다 바다가 좋아서 땅은 싫어요? 아니 바다가 좋다고 땅은 싫어요? 나 좋아 없애주세요 그 있잖아 우리 굿즈 같은 게 나중에 나오면 나 좀 구해줘 나 좀 구해줘 나 좀 구해줘 나 좀 구해줘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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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